미국에서는 세대 교체에 따라 대규모 부의 이전 재산 상속이나 증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려받으려는 자녀들의 기대액수와 물려주려는 부모들의 가능치에 10만 달러는 차이 나는 것으로 US Today가 보도했습니다. 밀레니얼과 Z세대 자녀들 가운데 대다수인 68%는 부모들로부터 평균 35만 달러는 물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비해 베이비 부모 부모들의 55%는 많아야 25만 달러 이하를 물려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의 재산 물려주기 상속이나 증여 가능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스턴 연방은행의 조사에서는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 부모 부모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려 해도 5만 달러 이하밖에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부모들의 90%나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고 밝히고 있지만 48%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백인 가정의 3분의 1과 흑인 가정의 10분의 1은 물려주고 물려받을 자산이 한 푼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있는 7,600만 베이비붐 세대 부모들은 사회상의 급변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에도 큰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부모들은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예전보다는 오래 살 것으로 보이는데 은퇴 후 노후생활에서는 생활비와 의료비 등이 급등해 이에 대비하려면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줄 여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예전에는 갖고 있던 재산을 최대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노후생활에 도움을 받는 형태였으나 이제는 자녀 도움 대신에 스스로 부부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유산상속 또는 증여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51세에서 64세 사이클로자들의 은퇴조축에서 중산층은 저축액이 오히려 줄어들어 부유층과의 격차가 10여 년 만에 4배에서 9배로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백인들과 아시아계를 포함하는 다른 인종들의 은퇴조축액은 2배는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의회 회계감사원인 GAO가 연준 서베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소득이 1만 9천 달러인 초소득층의 은퇴조축 근로자들은 10명 중에 단 1명만 은퇴조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중산층의 중위 은퇴조축액은 2007년 8만 7천 달러였으나 2019년에는 6만 4천 7백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고소득층 은퇴조축 근로자들은 10명 중 9명이 은퇴조축을 갖고 있으며 은퇴조축액은 2007년에는 33만 3천 달러였지만 2019년에는 60만 5천 달러로 2배나 풀어놨습니다. 인종별 은퇴조축액의 수도 백인들은 평균 16만 4천 달러나 되는 데 비해 아시아계를 포함한 다른 인종들은 8만 달러로 2배나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